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scripture reading Ephesians chapter 2 verse 11 to 18 우리 썬데스크 open the bible Ephesians chapter 2 verse 11 to 18 1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래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래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외이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 섰느니라. 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남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치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하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유럽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12월 아마 지금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군과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하기 있었던 때입니다. 독일군이나 연합군이나 할 것 없이 이때가 되면 고향에서 교회에서 성탄절을 축하하던 그런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 연습하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옛날 한국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12월 한 달 내내 저녁마다 매일 모여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시골교에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텔레비전도 그렇게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그 교회에 꽉 들어차서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즐기던 그런 때가 지금도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전쟁으로 나와 있던 독일군과 연합군, 군인들이 아마 그러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한 그런 밤에 한 병사가, 한 군인이 자기 고향에서의 크리스마스 추억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콧노래로 찬송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악의 자리도 잔다 하면서 옛날 자기 전쟁이 나오기 전에 고향에서의 향수를 기억하며 콧노래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찬송 바로 옆에 있던 군사가 따라하고 그 옆에 있던 군사가 따라하고 또 옆에 있던 군사가 따라해서 자기 편들끼리만 이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던 독일군 진영에까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찬송이 울려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그 총뿌리를 서로 마주대고 있던 그 전선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악의 자리도 잔다, 왕이 나셨다 하는 그 크리스마스의 찬양이 울려퍼지게 될 때 독일군 사령관과 연합군 사령관이 서로 만나서 우리 3일 동안, 3일 동안은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자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었고 3일 동안은 자기들이 겨누고 있었던 모든 총을 내려놓고 서로 각자 자기 진영에서 아기 예수님이 성탄을 뜨겁게 축하했다고 하는 그런 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탄에는 아군도 적군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우리 삶의 평화를 주시는 거기에는 독일군도 없고 연합군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화주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콩 저렇콩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가 없이는 거기에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1992년도 3월달 그때의 감격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영국 런던에 있을 때인데 영국 런던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의 느꼈던 그 흥분, 그 감동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는 냄새도 풍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철저한 방공 교육을 받았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워서 그런 방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렇게 하면 정말 빨갛게 생겼는 줄 알았고 머리에 뿔이 달린 것으로 생긴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던 제가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련의 모스크바에 그것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흥분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면서 모스크바 시인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때의 받았던 도전 아마 그때 받았던 도전보다 더 큰 도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깨어지지 않았던 그들과 우리들의 이상적인 벽 이것이 바로 예수 우리도 한 분으로 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이는 바로 이 사상의 벽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1992년도 3월 달에 두 주간 같이 말씀의 교재로 나누면서 서로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경제학자가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됩니다. 예수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 앞에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오는 하나의 조직이죠. 그것이 예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무슨 공산주의가 이미 있고 예수 앞에 무슨 자본주의가 필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과의 두 주간의 체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세계를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역시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하나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것 저는 92년도 3월달 두 주간 러시아에서의 첫 번째 체험을 통해서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예수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오늘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화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혔던 둘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헐어버린 담이 어떤 담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막혀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우리 아이의 교재도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을 허락하시고 있나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원하는 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가능했습니까? 누가 이것을 가능케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것으로 인해요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높은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하나의 지옥의 뗄감들, 개나 돼지나 똑같은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버려주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별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높은 담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명한 고넬로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고넬로도 유대인이, 베드로도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이제 고넬로의 집에 보내서 그로하여금 예수 그리도에 대한 보금을 듣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를 그냥 보냈다면 베드로는 그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이십니다. 큰 보자기 속에 땅에 기는 각종 더러운 짐승들, 곤충들이 기어다니게 하고 잡아먹어라. 하나님 내가 더러운 것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잡아먹은 척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고넬로에게 하나님의 보금을 전하기 전에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로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보금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먼저 앞작업을 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도의 성탄이 분명하게 구별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넘을 수 없었던 높은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이 성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은 남자와 여자의 담을 무너뜨립니다.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여자들이 여자들의 위치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회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때 생각을 합니다. 하실 겁니다. 여자 하면 거의 그 사람 죽여도 못 끼던 그런 시대가 우리 역사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가 딸이 태어나면 이름도 지어주지 아니하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최근 얼마 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구별된 그런 벽을 바로 기독교가 복음이 예수 그리도가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에 물론 결과론적인 역사에는 과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러게 되면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그 높은 벽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운이해서 깨트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특징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전에 한국에 다른 종교는 없었냐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1600년 됐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1600년 전에 고구려 때 들어왔죠. 벌써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500년 전에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벌써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종교들이 남자와의 역의 벽을 깨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는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자와 여자의 그 높은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한 영혼 대 한 영혼으로 소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버립니다. 갈라데스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종이나 자주자나 그리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제도 노의 제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 악함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그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종제도 노의 제도 이런 것이었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 생기면서부터 이 제도가 무너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죠. 헌법의 전문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적어도 법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노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동등한 그 인간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종의 제도 이 사람의 그 제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갈라데스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도 안에 들어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도로 옷 입은 자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다가 하나다 하는 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때문에 예수 그리도의 성탄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진 것도 갖지 못한 것도 배운 것도 배우지 못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한 영혼대 한 영혼으로서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이 허물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나 사이의 벽입니다. 나와 나 사이의 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참 믿을 사람이 못해. 저 사람은 내가 절로 못 믿겠어.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못 믿을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못 믿겠어.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실제로 못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느 누가 목사님 나는 내 자신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그런데 나와 나 사이의 벽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죠.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도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갈등을 했어요. 자기 속에는 두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육적인 내가 있고 영적인 내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했죠.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자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가 마음속에서 서로 싸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모습에 나를 건져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도의 생명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 성경에는 너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납니다.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이는 자기와 보이지 않는 보이는 바울과 보이지 않는 바울이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현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의 두 자아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아가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수양, 도덕, 도를 닦는다고 됩니까? 세상에 지식 갖고 됩니까? 명예, 권력? 안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저 인간의 죄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하는 그런 복음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 전 역사에 걸쳐서 사회 각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예수님이 성탄이 끼친 영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위대함의 특별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하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랑까지도 덩달아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어쨌든 주님이 성탄은 기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도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든 안 하든 어쨌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건 이런 특별한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들떠서 기뻐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진정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진정으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도의 성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탄은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벽을 허물어버리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헐어버리고요. 남자와 여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의 벽을 헐어버리고 사랑과 사람 사이의 불신의 벽을 헐어버리고요.